오밤오밤 바비가 있네 여기는 그냥 정원 같아요 정원 근데 그게 큰 규모는 아니고 아기자기하게 잘 해놨네요 정원이에요 여기는 여기 정원이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에 바비 인형이 있어요 어 좀 태무스러운 바비 구름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아 저기구나 손에 받쳐있는 다리 저기도 가야지 와 여기 진짜 괜찮은데? 야 여기 괜찮다 좋다 좋다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제지 어디 있어? 제지 어디 있어? 오오 저 구름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막 저기 가면 저희 골덴브리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바로 보이네 손가락이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아 골덴브리지가 큰게 아니구나 조그마구나 아 클줄 알았는데 조그마네 이 다리가 좀 조그만데요 사진을 봤을때는 컸었는데 사진을 봤을때는 컸었는데 런샷 아 런샷 아 런샷 나이스 오 이거 멋있다 생각보다 좀 작아요 이게 다리가 되게 넓을 줄 알았다니 한번 볼까? 이렇게 경치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름이 만져질 것 같아요 구름이 되게 가까이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볼까 이렇게 경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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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관이네 장관이야 보통 제가 영상 찍을때 말을 하면 아직도 긴장을 해서 영혼이 담기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여기 이렇게 되고 한번 찍어볼까 아 뜨거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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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서우정 삼잔복 싸 저팔개 손오공 아 아 퀄리티가 너무 템운데 말은 이쁘네 아 네 어 어 순오공 아 그렇게 많이 안 큰데 생각보다 아 저 밭으로 오나 밤에 그럴것 같은데 전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눈동자에 기도하는구나 사찰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계단이 어머 잘못 온 것 같은데 계단이 되게 위험하게 해놨네 보폭이 맞지가 않아요 여기 한번 볼까 이건 뭐 그냥 있어도 그냥 돌을 닦을 것 같은데 해탈할 것 같은데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게 힘들어 보이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 1년 만에 있어도 해탈인데 여기는 금복주가 딱 버티고 있네 멋있다 나라별로 부처님 인상 관상이 다 달라요 여기는 그냥 금복주인데요 유화독존 그거 하는 건데 이거는 법규 아닙니다 유화독존입니다 저기 놀이기구 타는 곳이고 쭉 이 경치 어떻게 이렇게 여기 산 꼭대기 이렇게 이걸 지어놨을까 장관이네요 진짜 태양이 태양이었어 영꽃 무늬도 야 이거는 대박인데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.